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4단계 거리 두기라는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행됐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올림픽 개최지인 일본의 도쿄와 코로나19 청정국으로 불렸던 호주 시드니에서도 역대 최다 1일 확진자 수가 기록돼 델타 변이 영향력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대유행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급적 사적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시기를 당구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